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지르면 윤세범 씨도 망설이지 마세요. 조심해. 위험하면 너도 망설이지 마. 세보미에게 괜찮은 거 맞습니까? 세보미 말고 저 상태에서 나은 사람 많죠? 괜찮겠습니까? 윤세범 씨도 언제든 발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더 내 옆에 들어야죠. 내가 볼 수 있게. 땅 옆에. 혹시 병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? 그냥 나네 안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. 혹시나 내가 병에 걸리고 갈증도 생기고 사람도 울고 싶으시고 그러면 너한테 꼭 얘기할 줄. 뭐 무슨 일 있습니까? 그렇게 우리도 방역 등을 때까지 좀 같이 있자. 잠깐 이렇게 좀 읽자. 그러자. 일부만 절대 안걸리지. 내가 얼마나 진짜로 레알 로프 갓 남잔에 데려왔어. 기대되네. 기대될 때가 있어야지. 나도 아빠 못하게 됐을 때 그랬어. 아니 너도 기도했어? 아니 난 다른가 봐. 넌 종교 말고 뭐 얘기했는데? 사람이 기댈 때가 필요하잖아. 나 오빠. 기대될 마음 편해졌어? 그럼 울려크러 갔지? 밀고만 왔어. 이제 뭐가 다 다친 데 없어? 너 괜찮아? 괜찮아. 괜찮아. 너 괜찮아? 너 왜 보자. 그런 거 같아.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아니 너 구하러 왔지 내가. 그럼 무기 좀 몇 개 챙겨주시죠. 그쪽은 돈. 난 세공이. 네가 다칠까 봐 그래. 나쁜 경찰이 보통 다치거든.